번역이라는 일은 연출자의 의도를 쉽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다. KB국민카드는 금융플랫폼으로써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통합, 마... 음... 카피라이터가 맛이 갔군. 난 세 글자면 충분하다. 한마디로 쉽게. 원. 네. 쓰. 이제 금융이 완전 내 스타일에 맞추겠다는 거지. 복잡하고 어려웠던 금융을 내 스타일에 맞춰 쉽고 편하게. 카드를 넘어 더 나은 금융을 위한 플랫폼으로. 빅 무브먼트. 음... 왔네스. KB국민카드.